이제ideon バイス ヒンパル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. 오늘은, 채널과 함께 음료가 불을 한다만 합니다. 토마토 솜이 달콤 마요네즈 양념장 닭다리 팽이버섯 팽이버섯 닭다리 저는 팽이버섯을 먹어보는다 팽이버섯도 먹어볼게요 팽이버섯은 정말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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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초콜릿 매콤달콤한 맛 소스 주인공 새콤달콤 새콤달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엄청 맛있네요 아삭한 맛 너무 맛있네요 계란 정말 맛있었어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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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고 계란 계란 찰칵 아삭한 맛 이 맛은 또한 맛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!